지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앞쪽으로 다가오십시오. 안내를 먼저 드리자면요. 우리 차량을 손으로 만지시지 마시고 눈으로만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6월 이후에 정식 출시가 될 더윈 미니 페리리 모델입니다. 1959년에 탄생한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여서 헤레티지, 그리고 새롭지만 익숙한 가장 미니스러운 미니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들은요. 양산용 차량이 아니라 전시용 셀프카이기 때문에 내부의 기능이라든지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니온 엘렉트릭 미니 쿠퍼 차량은요. 동그란 헤드램퍼와 함께 뒤쪽 모델 따라 변경이 가능한 미니 언젠. 이렇게 1959년에 아이코닉한 헤레티지에 기반으로 하여서 도심의 드라이빙에 즐거움을 주는 가장 진포적인 도심의 전기차량을 보시면 됩니다. 더니온 엘렉트릭 미니 쿠퍼 미니 차량은요. 핵심 요소를 남기고 대표적인 중요한 핵심 요소만 남겨줬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던 사이즈 스쿠트 사라졌고요. 휠 주위에 있던 블랙 밴드가 없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4C 타입의 도어 핸드로 막히면서 조금 더 매끈한 바디 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니온 엘렉트릭 미니 쿠퍼 차량은요. 4월 1일부터 미니샵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조금 더 가장 먼저 새로워진 미니 쿠퍼의 온너가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량으로서 소개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구매 미니 브랜드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가장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작년에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차량이기도 한 컨트리맨 모델인데요. 더니온 엘렉트릭 미니 컨트리맨 차량은요. 이번에 새로운 모델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매연기관 모델만 있었다면 컨트리맨이 전기차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니의 역사상 가장 커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내부의 공간은 약 25% 넓어지면서 공간 화력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컷을 사라졌고요. 퍼신하게 손잡이로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카리스마 힘든 미니 멀리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니온 엘렉트릭 미니 컨트리맨 차량은요. 5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더니온 엘렉트릭 미니 쿠퍼 차량은 4월 1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니 컨트리맨 차량은 5월 1일부터 미니샵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더니온 미니 패밀리 인테리어 내부의 사양들을 조금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다가오셔서요. 눈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트리맨 차량으로 조금 소개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내부를 바라보시면 클래식 미니의 디자인 헤비티지가 담겨있는 아래쪽 통글바가 준비되어 있고요. 상판에는 우리 산박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업계의 최초 원형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부재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BMW 그룹의 최신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OS9이 들어가 있고요. 터치, 음성 인식까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고객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또 다르게 티맵의 기본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리하게 국내 드라이빙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 7가지 익스플레이언스 모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의 주행 모드와 4가지의 경험 모드가 차별화된 드라이빙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가가서요. 내부에 있는 우리 의자 시트를 바라보시면 내부 인테리어 비건 레드 사용되어 있고요. 비건 레드와 함께 문쪽과 상판에 패브릭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환경에 대하여 지속하는 경력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피쉬하이 카메라를 이용한 키 비주얼을 유상시키는 뒤쪽 바라보시면 인생네컷 포토무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가장 미니다운 미니로 새롭게 돌아온 더 뉴스 미니 패밀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시고요. 눈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책 앞판에 있는 QR코드로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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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